이 전형적인 훈련 그런 시스템, 한국이며 아니면 여기 미국에 있는 중국 위앙은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미국 위앙 훈련법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만 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위앙을 훈련하는 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물론 저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 가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 여러분 다 잃으셨군요.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혹시 명상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한국에 간 동안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명상하고 온라인 명상판을 이렇게 따르셨던 분들, 여러분들도 또한 이렇게 진전했습니다. 온라인 명상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유용하면서 현순 스님이 이 목요일 아침 캘리포니아 타임으로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또 만트라 반을 합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권장합니다. 이 만트라 염화는 이 만트라 반에 참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기분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정상적이며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제과자였을 때 저는 아주 심각한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제 삶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압니다. 저는 수년간 사람들을 관찰해왔고 저처럼 조울증이 있는 분들을 많이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조울증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상적이면서도 행복한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트라 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절에 오지요. 전형적인 선사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절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겉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도량이면서 훈련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법정사는 다르죠. 법정사는 정토법을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장엄하게 이렇게 우리가 꾸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을 수행하는 그런 사찰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감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여러분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만 알고 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이 있군요. 제인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마스터. 지금 선수행이 저에만 해당되고 마스터에만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저의 선수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에 만트라반을 하고 난 후에 14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교수입니다. 중간고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을 또 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르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막 시끄럽게 하고 말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굴었는데도 전혀 저한테는 상관치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상관치 않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번뇌가 일어났을 텐데 절에서 항상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마스터 저에게 이런 지침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트라반 후였구나. 네, 만트라반 후였습니다. 잘했다. 주로 제인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번뇌가 많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 전형적으로 이렇게 조증이 있는 교수들이 그렇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학생들이 와서 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불평을 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러운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도 전혀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은 이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인생, 인생의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대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통제광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인, 어떤 시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부인은 또 남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인들은 남편한테 또 원하는 게 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 산호세의 남자분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20년 전에, 16년 전에 16년 부인하고 살았죠. 똑같은 부인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배우고 수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을 포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국 위앙, 보살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말아라. 그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놔둬라. 그게 제인, 교수 제인 제가 뭐 재난의 제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뭐 교수 제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교수 제인이라는 그런 명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상관치 않았다고 했지요. 또한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포옹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태로 당신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통제관이 아니고 용기도 많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관이 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 특별히 부부관계며 또 아이들과 자식들 통장하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과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인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서 기억이 안 나는군요. 위양일화를 얘기했는데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또 시차까지 있어서 정신없습니다. 위양일화 준비됐습니까? 슬라이드 제가 관음칠을 하고 있었을 때 한국에서 매일 저녁마다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관음칠인데 선하상인이 법문하신 것 그것을 제가 또 법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슬라이드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진정한 법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빨리 내가 깨우쳐야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알아낸 것은 이렇게 대성자로부터 가르침을 이렇게 듣는 것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미루지 말고 굉장히 드문 그런 기회입니다. 특히 이 선하상인께서 이렇게 선하상인께서 이렇게 선하상인께서 이렇게 선하상인의 일화를 법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또 법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이렇게 선, 문헌에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그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선, 문헌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운봉 이게 되나요? 읽어봅시다. 스님이 묻기를, 도가 무엇입니까? 중국어로 말씀해 보세요. 중국어로 아, 일이 많구나. 내가 이제 읽어야 되는구나. 도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이르길, 무심이 도이다. 답하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르길, 모른다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르길, 모른다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의 이르길, 바로 그대 자신이며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시 이르길, 여기 눈앞에 있는 누구라도 이르길, 모른다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의 이르길, 바로 그대 자신이며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시 이르길, 여기 눈앞에 있는 누구라도 다만 모르는 그것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이르길, 여기 눈앞에 있는 누구라도 다만 모르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부처라는 것을 지금 당장 몸소 알아차리면 될 뿐이다. 만일 자기 밖에서 구하여 하나하나씩 알고 이해하는 것을 선에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면 본질과 전혀 관계없이 된다. 그것은 똥을 안으로 퍼들이는 것이라 하며 똥을 밖으로 퍼내는 것이라 하지 않으니 그대들의 마음이라는 밭을 더럽히게 되는 까닭이 도가 아닌 것이다. 그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중국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거친 그런 단어를 쓰셨군요. 사용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현대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하죠.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뭐 액터며, 부인이며 다 욕을 합니다. 자주 욕을 하죠. 근데 여기서 뭐 똥을 가지고 다닌다. 이게 굉장히 거칠은 그런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친 것이 아니라고요? 제인이 거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까? 왜 슬라이드가 두 개, 다른 두 개가 있나요? 스님이 묻기를 이분은 스님인데 무엇이 전문적으로 잘 아냐 하면 평생 도를 닦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이런 환경, 이 절에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선은 아주 거칩니다. 생입니다. 이렇게 치면서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좀 더 듣기가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스님이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내 삶은 도를 닦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괴로움을 멸하고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물론 제가 자들은 행복밖에 모릅니다. 물론 제가 자들은 행복밖에 모릅니다. 여기서 그 안락함, 굉장히 즐거움 이런 것을 제가 자들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안락함, 아주 굉장한 즐거움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을 행복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끊고 괴로움을 끊고 안락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일까? 그래서 스승, 이렇게 스님께서 제가 자든 스님이든 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산 대사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앙산 대사가 거기에 있으면서 위산 대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에겐 정말 대단한 선물입니다. 이 중국선의 대단한 선사 중에 대선사 중에 한 분이신 위산 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산 대사가 말했는데 무심이 도이다 질문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냥 점을 찍었습니다. 무심이 도이다 점 아, 여기 영어로 영어로 뒤에 물음표를 썼는데 물음표가 아니고 그냥 점을 찍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위산 대사가 이르길 무심이 도이다 답하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스님, 물어본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산 대사께서 설명을 더 하셔야 되겠죠. 이해 못하는 것을 그냥 가져가라 그런데 여기 한국 번역은 어째서 모르는 바로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영어 번역을 직역하면 이해 못하는 그것을 그냥 가져라,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위산 대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드러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위산 대사의 가르침이 바로 이 문장에서 첫 번째로 무심이 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산 대사가 도를 알고 싶다고 도는 무심이다. 그러니 스님은 모르죠. 어리석은 스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부르는 것이죠. 우산 대사가 말씀하시는데 무심이 도이다 그러니 스님이 물어본 스님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가 모르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가져가라 그것을 내려놓지 말고 가져가라 그것이 바로 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물어본 스님이 말하자면 영화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씬이 있는 것처럼 점점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영화랑 비교하자 보면 이르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삼매 단계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스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참가한 사람들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스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질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거치게 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선하상인이 저는 몇 번만 가르쳐주고 그냥 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자식이 행동을 잘못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선하상인 탓입니다. 아름다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낮은 단계의 삼매 어리석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당신들 굉장히 가난하고 거칠어 보이고 시골사람 같이 보이고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저와 같습니다. 저도 만불성생에 갔을 때 당신들은 다 시골사람 같아요. 농부 같아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저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이 학생이 이 스님이 질문한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조금 높은 단계에 있는 스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직접 위산대사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위산대사가 이런 것을 기회로 삶아서 그 모든 대중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기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위산대사 밑에서 훈련을 하면서 비슷한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여태까지 위산대사에게 질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지? 물어본 스님이 가능성이 있구나 많은 대중이 있고 거기서 낮은 단계의 사람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셨는데 위산대사의 대답은 모든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모든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그런 질문을 해당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위산대사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대사의 답은 한 레벨에 관한 게 아니라 모든 레벨을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인상을 받지 않았군요. 나는 더 이상 원치 않다. 난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바로 직시적이어야 되는데요. 가장 명상을 하면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사람마다 다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용기를 주지 않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 질문이 너무 낮은 단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산대사는 거기에 참가한 대중들의 모든 단계를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놀랍게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물어본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모른다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스님, 물어본 스님이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모른다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바로 그것,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 여기 중국어가 어디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번역이 맞습니다. 영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저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에 관한 중국어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대사가 말씀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회, 처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처가 아니고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는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 처, 모일, 회, 고처 그것이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입니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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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바로 그것, 그것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 처,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중국어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영어로는 이해를 못하는 모르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스승이 말했습니다. 바로 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 바로 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회, 처. 여기서 물어본 스님이 제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봐야 될까요? 어디에 가야지 제가 모르는 이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게요. 찾을 수 있게요. 바깥에 보지 말아라. 너가 바로 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야지 찾을 수 있습니까? 도서관에 있습니까? 선방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남가주 위산사에 있습니까? 제가 권장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가는 것을. 여기서 이 처. 어디에 가야지 제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저는 정말 가서 찾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님이에요. 아무데도 가지 말아라. 너 안에 있다. 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 다른 데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뜻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층이 다릅니다. 그 의미가 층마다 다른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가르치는 이 스님?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스님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그리고 더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설명을 하시는군요.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또 설명을 합니다. 요즘 우리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사람들 요즘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저 다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여기서 왜 요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시대를 또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금시인이라고 하고 요즘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가르침은 뭐 어떤 시대에 해당한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인데 근데 여기서 왜 금시인이라고 지금 현재 사람들 현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아 아 아 아 이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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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아 아 아 아 지금 지금 날들 이런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바로 제가 이해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근데 당신이 저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챘군요 선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옳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옳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하면 올바른 대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번역 이 중요한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다 중국 사람들 아 정말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청중에 있을 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를 번역을 하지 않은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금시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금시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그것은 바로 지금 금시 내가 이 과거에 쓰던 중국어를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현대에 배우는 중국어와 다른 것입니다 이건 고대 중국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금시라는 뜻은 지금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동의합니까 여기 영어 바로 지금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제가 1화를 몇 번 읽고 5번 정도 읽었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좀 수정하고 세 번째 읽었을 때는 좀 더 이해를 하고 네 번째는 빨리 읽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글자 한자 몇 개를 제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설명을 하는데 참 좋습니다 저의 중국어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지금 당장 사람들은 그저 필요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가져가는 것이다 중국어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에 대한 그런 말이 바로 곧들 직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큰 절에 갔는데 한국의 큰 절에 갔습니다 방장스님이 있었는데 영어로 방장스님이 뭡니까 주지스님은 따로 있고 방장스님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주지스님보다 방장스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스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량이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방장스님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그런 스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뭐 샌프란시스코 세노스에 다 단념하고 그랬는데 단념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제가 이것을 단념할 수가 없군요 여기서 방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런데 방장스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위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치 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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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저에게 저에게 적어도 조금 흥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미국 위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중국 위양이 아니고 미국 위양입니다 그러니 방장스님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타당한 거죠 우리는 중국 스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저는 중국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등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의 절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오래된 대승이다 우리는 젊은 대승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치 저의 마스터 선화상인 말씀하신 것처럼 선화상인께서 중국 위양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위양의 채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위양 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해석해서 금시 현대시대를 위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의 마스터는 체입니다 선화상인은 체재이고 기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을 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데 무기며 일렉트로닉 이런 것을 만들려면 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치 금을 가지고 우리는 뭐 정토의 사람들을 보낸다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한다 나이 먹은 사람들을 위한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그 금을 사용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체에만 그냥 있었고 말하는 것이 나는 대승이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복합니다 제가 중요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위산 대사는 체와 같았습니다 앙산 대사는 이렇게 이용하고 작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양이 이렇게 우수한 것입니다 위산 대사는 체이고 앙산 대사는 작용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방장스님이 얘기했습니다 방장스님이 깨달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방장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체와 작용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 방장스님이 다른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냥 이번엔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체죠 여기서 깨달은 분을 위해서 이 체를 영어로 여기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오리지널 중국어보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자가 있습니다 몸체가 있습니다 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체를 영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 체를 우리가 번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깨닫지 않은 사람이 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깨달은 분이 이 체자를 보면 바로 이해를 하십니다 학자들이 물어보는데 체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체자가 뭔지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번역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 여기 번역 괜찮습니다 체자가 없는 몸체의 체자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물론 중국어로 가면 좀 더 심오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중국어는 여러 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급 그런 레벨에 갔을 때 이제 중국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는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벌써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그 봉사자들이 이미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들인지 아니면 스님들 뵈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능가하고 미래에 능가하고 마스터 저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능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 여기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 단계에 있는 사람 당신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 이해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부처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여기서 자기 밖에서 지식을 좀 배우고 선을 배웁니다 학자들이며 선에 관한 책을 읽고 아니면 제가 가르침을 줄 때 그것을 듣습니다 물론 제가 저의 제자들이 물론 저만큼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지식이 없을지언정 이 저의 제자들 선을 가리키는 제자들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채를 갖춰야지 그것을 작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무라이 검을 만들 때 이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광을 내고 날카롭게 만들면서 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최고의 검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런 지식을 배우고 선을 조금 배우고 책을 읽는 것 그냥 책만 읽고 조금 아는 것 여기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머릿속에는 채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똥을 안으로 퍼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죠 선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선은 뭐뭐이다 어떤 설명이며 선에 대한 많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이용하는 것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한다면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선은 상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을 이해 못하는데 가르치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많이 이것저것을 읽고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실패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읽고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은 그런 지침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사람들 그것을 그냥 뱉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책에서 그냥 책을 읽고 배운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 뭔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위양종에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심히 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미국 위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 제자들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중국 위양과 비교해서 각각 단계마다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단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이 또 저 이런 단계에 올라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런 가르침이 일관적입니다 똑같은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칠 그런 모든 여러분들을 가르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있는 저의 제자들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너가 대답한 것은 옳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선을 가르치는데 공유하는데 경험을 하지 못한 것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똥과 같습니다 여기서 똥을 퍼드리는 것이다 선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을 훈련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 책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똥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선을 어떤 사람한테 배우는데 어떤 언어이든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않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똥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선반에 가서 영화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자들 물론 우리 제자들의 지도자들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옳지 옳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선은 죽을 것입니다 선하상인 중국 선 선하상이 가르치는 그런 방식 제 세대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이유가 없어진 이유가 아무도 깨닫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제 3세대에서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똥을 퍼내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체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똥을 퍼내는 것입니다 똥을 퍼낸다는 것이 밖으로 퍼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편견 예를 들어서 많은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죠 좀 모욕을 줄 것입니다 선을 안다고 생각하죠 중국 선을 보세요 영어 선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네 정확해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스터 중국 마스터의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이 일화 여기서 말하는 이거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나는 중국어를 중국 선을 안다 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똥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중국 선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똥이고 그것을 밖으로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정체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의상인 밑에 있는 제3세대 나의 스승은 당신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똥입니다 그런 똥은 밖으로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채 이 채를 여러분들이 움켜집어야 되는 것이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당신의 여기서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그랬는데 중국어는 심이죠 심이라고 얘기할 때 좀 더 심오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이다 마인드고 또 하이트다 마인드고 또 심장이다 중국어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가 그렇게 심오한 것이다 여기서 심은 머리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가슴 심장을 또 얘기하는 것이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의 그게 바로 심장할 때 그 심자고 의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도 이렇게 자꾸 왜 마음이라고 했는가 왜 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이 무슨 뜻이냐면 불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의 다 포함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당신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 사람들 너무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명하는데 여러분 중국어를 알면서도 자기 중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당신들입니다 강조가 뭐냐면 선을 배운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그런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쓰레기가 안에 있습니다 난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내가 안다라는 것이 바로 쓰레기예요 당신의 언어 중국어를 아는 그 지식 그것도 쓰레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을 더럽게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모든 지식 책을 읽고 경전을 읽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부처님의 마음이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더렵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심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쓰레기를 다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근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설명을 죄송합니다 심전 마음의 밭 심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폭력적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 어리석음, 지식, 대중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잔인하게 그냥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스님이 물어봤죠 더럽히는 것이다 심전, 마음의 밭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당신의 방법, 그것이 도가 아니다 당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기에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하는 자체가 도가 아니다 내가 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도가 바로 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보십시오 굉장히 중국적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도 도라고 말하는 그 도가 도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도라고 생각하죠? 그게 도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도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런 도는 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인 것이다 입을 닥쳐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끝 여러분들이 아는 그 무엇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것 중도 중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감히 저의 제자들을 낮춰보시지 마십시오 이 사람 몰라 마스터 만큼 대답을 잘못해 당연한 것이죠 저는 25년이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 제자들과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 알고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제자들은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제자들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명백합니까?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